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우 씨의 여장 사진을 보면서 누구 닮았다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여장 대결을 할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가 1위를 고를 건데 그 1위를 우리가 다 이렇게 거슬라기는 힘드니까 성우 씨가 1위를 선택을 해주시는 걸로. 심사위야.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장 이상형 월드컵. 우승한 사람은 여자로 좀 살게 해주세요. 1주일이. 그러면 여자 하단실 가도 우리가 모른 척하기로. 와우 반타스틱. 여장 이상형 월드컵. 첫 번째 사진 띄어주세요. 저거 뭐야. 심사위 씨. 내가 예쁘다. 빈빈. 형 너무 별로야. 형 양아치 누나 같아요. 나는 제일 못생기게 나왔는데. 자 서민 씨. 지금 속으로 빨리. 이 서민 씨로. 지금은 내가 더 예쁘다니까요. 빈빈 탈락. 다음 배적할 사람은? 이준파. 다음 배적할 사람은? 이준파. 이준파. 우와 이게 뭐야. 저게 여장을 한 건가요? 주술사인데 주술사. 클레오파트라 아니야. 그래요? 클레오파파. 클레오파파. 왜? 약간 중동 지방의 압둘라. 오사카와 중동. 이 복상이다. 눈화장을 진하게 하셨네. 하관이 좋아야 말리도 좋아. 형민 씨의 선택. 이승 이승. 우와 이거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예요? 눈이 갑자기 펴졌어요. 누구야? 누구야? 저주요. 신동 씨. 우와 진짜로? 어머. 너무 예쁘다. 메이크업이 잘 받아요. 이거는 뭐 내가 적게 했는데. 근데. 눈이 너무 크다. 무섭다. 약간 근데 둘이 같이 달면 되게 세 보인다. 동네 어디 라이트 가서 부킹했는데 저렇게 두 명 오면. 수고하 신동. 이거는 신동 오빠. 신동이 예쁘다. 마지막 우리 성우 씨. 이거는 성우 씨. 와. 어차피 승자가 정해진 게임이야. 이거는 진짜로 왜 한 거야. 그냥 바닥으로 날 깔아놨고 그냥. 그래서 토크몬배 미모 대결. 전성우 씨 우승. 예이. 아우 기능이 잘한다.